엄마, 지금 아까 걸어왔던데 지금 경치가 이래요 그러니까 강아지들 데리고 나오면 지금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되고 거의 뭐 한 시간 정도?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지금, 뭐 어제 털 깎고 그 다음에 피퍼는 글쎄 그 수염을 다 깎아버려서 조금 지금 사는 곳이 이 근처에요 바로 그래서 괜찮죠?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재밌네 그래서 또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지금 휴가를 해서 좀 슬슬 걸어다니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경치를 지금 여기 엄마 오면은 같이 여기 걸어다니려고요 멀리서 보면 강아지들 저기 놀고 있고 그렇죠 뭐 여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집에서 3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차로 대령을 해서 주차장에다가 주차장도 조그맣고 그 다음에 강아지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지금 람보는 뭐 덥다고 벌써 물에 엄청 들어가서 먼저 용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몇 번째 되니까 페퍼가 또 들어가고 그만큼 또 전화할게요 그만큼 또 전화할게요 그만큼 또 전화할게요 잘 먹어야 돼요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... ... 감사합니다.